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거의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또는 천당과 비슷한 개념이 돼서 죽으면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리고 초대교회가 믿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다른 종류의 삶을 살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정말 건물이냐 조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수하는 공동체냐?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는 왜 좋은 줄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게 알리고 전수하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패러다임은 이미 시대가 지나갔어요. 교회 건물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종교적 위로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요란케 하는 것이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사실은 불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희 나들노 교회는 충분히 훈련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런 가정교회를 단위로 또 가정교회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단위로 해서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찾고 또 각 개개인이 공동체를 일종의 헤드커터 또는 교두보로 삼고 자기의 삶터에서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 모였다가 보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모였다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마치 이 죽은 발톱 있잖아요. 이 다친 발톱. 그거 뽑으려고 하면 피납니다. 그런데 새 발톱이 건강하게 자라면 이 죽은 발톱은 떨어져 나가요. 지금 한국은 한국 교회는 새 발톱을 살려야 돼요. 이 새 발톱을 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제가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 그 가르침이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직자 중심 사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설교하는 걸 생각해요. 성도들이 정치하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래의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도 설교할래요. 나도 교회 정치할래요. 이거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제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대안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게 한국교회가 필요해요. 그걸 목사님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아무리 얘기를 해야 그건 사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끼리 얘기해 그만 좀 하고 성도들을 교회의 프론트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강조하지만 설교나 교회 정치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선두에 쓰게 해서 따라온 성도들을 키워내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회 참여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세속사회 속에 어떻게 실현할 거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견제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붙잡아 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선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이 사라진 게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고 은혜만 주는 분으로 둔갑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정의의 개념을 세상에 적용하려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연구하고 왜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또 사회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없이 정의를 함부로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이 보수, 진보로 나뉘어지는 그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언제나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타락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원래 기독교가 뭔가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인데 그 원래의 가르침을 가지고 16세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서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초대교회가 따랐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계속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과학입니다.